오늘 산부에 배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뭐니뭐니 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다면 평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파도 그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평강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에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들 중에 두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고르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기도를 두 가지를 드리기로 작정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도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것도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성전 봉헌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귀한 지혜를 얻게 하고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지혜가 가득했던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감정이나 상황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지만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말씀 더 뒷부분까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5절, 28절 여러 군데에서 솔로몬 왕이 여화의 재단 앞에서 기도할 때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3절 말씀에 중간쯤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이다 주의 앞에서 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2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 말씀에도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반절 말씀에 주 앞에서 부르짖는 솔로몬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부르짖고 있다, 빌고 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말을 라틴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코람데오, 코람은 면전에서 앞에서 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어떤 분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는데 조금 있어 보인 것 같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코람데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런 말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바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는 뭐겠어요? 사람 앞에서죠 사람 앞에서 우리 국민은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체면 체면이 뭡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조사 때에 여러분 음식을 준비할 때 내 형편을 따라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의식해서 좀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죠 아 그 암흑의 잔치집에 갔더니 참 대접을 엄청 잘했더라 뭐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 가서 봤더니 먹을 게 별로 없었어 아 그러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체면이 깎인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방송에 자주 뜨는 사람이 있죠 뭘로 떠요? 잘못한 일로 자주 뜨는 사람 케이팝 아주 유명한 가수였던 사람들이 지금 아주 검찰에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 모양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그 클럽에서는 뭐 괜찮았어요 자기들 친구들끼리는 카톡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었어요 자랑을 했어요 아 뭐 부러워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알려지고 나니까 어때요? 고개를 못 숙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저들끼리는 괜찮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부끄럽다 이거죠 잘못됐다는 걸 거저서야 깨닫는 거죠 자기들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추니까 아주 영웅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눈에 맞췄더니 부끄러움이 됐다 이거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는 게 신자인 거죠 이게 바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내 말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도 살피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목장 모임 할 때도 여러분이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데 가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싸울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루해를 넘어가면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게 돼요 처음에는 이것이 의로운 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루가 지나가면 마귀한테 쓰임 받는 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지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빨리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쳐서 화해하고 하나 되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왕위는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자녀에게 왕위가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산다면 아버지의 그 왕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이 비록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녀들도 저절로 경건해지리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을 허무는 일은요 말 한마디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할 일이 있으면 골방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안 들리는 곳에서 욕하셔야 돼요 이왕 욕할 바에야 기도하는 게 낫겠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일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욕해봤자 고쳐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면 자녀들이 그런 교회 왜 가겠냐 이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욕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교회를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욕하면 그분의 믿음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자녀들도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또 함께 살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면 앞으로 드리신다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일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설교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뭘 들었니 어떻게 생각하니 여쭤볼 수 있잖아요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예배는 우리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이도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내 앞에서 사는 것처럼 너의 자손들도 내 앞에서 살면 내 왕위를 내가 계속 이어가게 자녀들을 내가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도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이도왕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간음죄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교사를 했어요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 장군을 아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선봉에 세워서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년에는요 어떤 일을 한지 아세요? 인구조사를 시켜요 아니 인구조사한 게 통계조사한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다이도왕이 이제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바꾼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큰소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더니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고 복이 많은데 굳이 인구조사 뭐 하려고 하십니까? 말리잖아요 그래도 명령을 해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을 안정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살던 이 다윗이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해서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표준으로 지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왕이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침상을 적셨다 그랬어요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기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할 수 있었거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몰라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얘기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축복인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애녹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얼마만큼 동행했느냐 365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는 살기도 힘든 세월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후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가 어떤 때입니까?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 때가 바로 노아시대였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여러분 죄가 아주 그냥 보편화됐어요 작은 죄는 죄도 아니야 무지막지한 악행들을 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조그만 죄를 덜 지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노아가 살았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웃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하네 뭐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폈어요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돋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제가 1, 2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보면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구멍난 바지 입고 다니는 분 보셨어요? 그분들이 가난해가지고 헐떨어진 옷을 주워다 입어서 바지에 구멍이 난 게 아니고 보니까 살 때부터 구멍이 난 바지죠 여러분 그 청바지에 구멍을 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유행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도 입고 뭐 괜찮아 여름에는 바람도 잘 들어와서 시원할 수도 있어 그럼 차라리 잘라버려 구멍난 밑으로 근데 여러분 이 원래 청바지 구멍 내에서 입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반항적인 아이들이 이런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항하는 아이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이니 그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 옷을 단정하게 입어 깨끗하게 입어 차라리 짧은 옷 입으려면 적당히 짧은 옷 입고 긴 옷 입으려면 적당히 그렇게 입기를 원하시죠 예전에 배꼽티가 유행하더니 요즘은 배꼽티가 사라진 것 같아요 누가 다 배꼽이 있는 거 알죠 보여주지 않아도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죠 왜 노출시켜요? 사실 타락한 문화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염도 깎지 말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방 사회에서는 수염을 깎았어요 그렇죠? 머리를 완전히 대머리로 미는 일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문신을 새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신 새기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머리를 완전히 깎지 말아라 수염을 완전히 깎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수염을 안 길러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구별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걸 말씀하기 위한 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좀 두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방송실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중심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라는 의식이 있을 때 이런 깨달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시나요? 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시는지요 그 일은 영적인 회방이 참 많아요 영적인 공격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도록 장애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귀를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드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멀리 있다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곱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 왕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유세계 잘못을 범하여 이 성전에 끌려와서 그런 일을 하였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시킴을 받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라는 기도였지요 두 번째는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 나와 용서하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가뭄을 겪을 때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면서 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라는 기도였고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백성이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 때 죄를 사하해 주실 것과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예요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과 주의 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기를 간구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회개하며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간구할 때 들으시기를 간구했던 거죠 여러분 이 일곱 번째 기도의 내용대로 니에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살던 고향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허물어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외국당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니에미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니에미아를 여러분 총독으로 파송을 해줘요 그 가난한 땅으로 그리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아무데나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다가도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해요 한 번은 성지술래 갔을 때요 가이드가 이슬람 사람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리를 이렇게 깔개를 펴더니요 나침판으로 메카를 찾는 거예요 저들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짧게 합기다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어도요 이런 구별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당을 집에 차린 사람이 있잖아요 부처님을 모셨거나 뭘 모셨거나 해가지고 점치거나 구타거나 하는 사람들 신당을 자기 집에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방을 구별시키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고 말이죠 거기는 오직 자기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이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습니까 성전이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을 향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이 되는 곳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하는 신앙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일컬을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집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성전이 짓게 되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는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은 이사회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그분이 창조한 온 우주 안에 가득 충만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절간에도 계실까요? 그 유명한 가수들이 출입했다던 크롭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기를 기뻐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거룩하지 아니한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구깐이 뭐가 된지 아세요? 지금 베들렘 성전이 됐어요 냄새 나던 마구깐도 예수님 태어나니까요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졌어요 죄인이 막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을 모신 심령이 되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주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고 말씀을 목상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있어서 성별되었다면 하나님의 집이 됐죠 그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요 마치 고넬료와 같죠 고넬료가 여러분 구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응답했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고넬료의 집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장막이 되어지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종일 드라마나 보고 있고 영화나 보고 있고 여러분 집에서 남에게 전화해서 남의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화하시겠냐고요 우리 집이 나만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해 드려야 그 집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성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3층에서는 대답이 없네요 아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모신 자로서 나가 내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거죠 그런데 성전인 나를 더럽히면 어찌 되겠습니까? 구별하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다치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17절 안 넘어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다인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짓밟았어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게 더럽혀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어찌 적들이 와서 그곳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이미 언제 떠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거 있지요? 제사는 꼬박꼬박 드려요 11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절기를 지키면서도 우상 숭배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게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욕으로 여겼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듣지 않았던 결과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봐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집에 교폐를 붙이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폐 부적을 붙인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집안으로서 성별이 가야 돼요 제사를 드리던 집안이 이제는 제사 대신에 추도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귀신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모를 보내주셨던 것 추모하면서 그분의 생전에 덕을 기리면서 그분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 믿음의 앞길을 열어주셨던 걸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세례받은 걸 끝나면 안 돼요 그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계속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지하는 성전이 되어지면 솔로몬의 왕의 기도처럼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거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성별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들여져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내 안에 모시고 계신 하나님을 왕따시키면 안 되고요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적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페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축복된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영적인 어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하여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억지될 때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5장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